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 햇뜨기 직전까지 20시간 가깝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털어놨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만간 다른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이유미 씨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20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휴제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제보 조작 혐의는 인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검찰 조사 전 주변 사람들에게 윗선에서 시킨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출국 금지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곧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선 때 조작된 육성을 직접 공개했던 김인원 당시 국명선거 추진 부단장과 김성호 수석 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